제25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먼저 디지털 음원 본상 부문 시상에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배우 윤시훈님, 이영아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 같아요, 미순아 타쿠씨도 요리복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윤시훈씨 같은데요 요즘에 빵 안 만들고 뭐하세요? 저 연기 또 준비하고 있고요 연기 중간에 빵을 배워볼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저희 첫 번째로 시상할 부문은 디지털 음원 본상 부문인데요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수상자는 누가 될지 남자분이시네요 그러면 영아씨가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제25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디지털 음원 본상 네, 2AM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시상이 이어가겠습니다 윤시훈씨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윤시훈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자분이시네요 네, 개인적으로 국민 여동생에게 상을 주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이유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다려주세요